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역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만의 창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성수동 사례를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허재영 루트 임팩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리받은 루트 임팩트 대표 허재영입니다. 네, 앞서서 김종현 대표님께서 워낙 열띠게 해주셔가지고 약간 제가 뒤에 눌린 감이 좀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전 세션에서부터 방금 김종현 대표님 발표에 이르기까지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실 앞에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례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성수동이라는 서울에서도 한 동네에 기반해서 어떤 좀 새로운 종류의 임팩트 생태계가 만들어진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본인들의 지역에서 좀 힌트나 실마리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울산과 조선업을 알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을 아셔야 된다고 네, 책임 매니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약간 농담이지만 성수동을 이해하려면 저희 루트 임팩트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루트 임팩트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지원기관이고요. 선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미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이 조금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원기관인데요. 저희가 말하는 선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르는데 사실 체인지 메이커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직업, 특정 분야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체인지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루트 임팩트는 그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창업을 통해서 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에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사회적 기업가라고도 부르고 뭐 임팩트 창업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분들에 먼저 주목을 시작했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어떤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저희는 이제 한 창업가를 키우기 위해서 온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라는 것을 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창업가 그 동료들이 영화로 비유하자면 주연이 되고 저희 같은 지원기관이나 투자회사 그리고 뭐 민간공공의 여러 기관들이 조연 또는 이제 관객이 되어서 박수를 쳐주는 그런 한편의 영화 같은 그 커뮤니티라고 저희는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가장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창업가 동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핵심 질문입니다. 성수동에 만들어진 임팩트 커뮤니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성수동에 와보신 분들은 뭐 다양한 인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성수동이라는 지역을 특징 짓고 있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모여있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14년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꽤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매체에서 이 지역에 특히 창업가들을 주목을 해주셨고 일부 매체에서는 뭐 성수 소셜벤처 밸리다 이렇게 약간 일종의 닉네임도 붙여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매체가 주목을 하는 그런 동네가 되었는데 실제로 2014년에는 약 10개가 채 되지 않는 이런 사회환경적 목적을 가진 조직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성동구청의 집계에 따르면 이제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50배 정도 더 큰 한 500여 개의 회사가 이 성수동이라는 한 동네에 집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수동에서 저희가 2014년 처음 모였을 때는 이 왼편에 서울숲공원이 있는데요. 서울숲공원 그리고 지하철역으로는 이제 서울숲역과 뚝섬역 주변으로 이제 조금 작게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성수동의 그 동편 그리고 북편까지로도 확장이 되면서 지역적으로도 성수동 전역에 이런 그 체인지메이커들이 모여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면서 처음의 시작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체인지메이커들이 한 동네에 함께 모여서 일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이제 약간 상상에 가까운 어떤 질문을 시작을 질문에서 비롯이 되었고 실제로 저희 내부 프로젝트 명이기도 했는데요. 체인지메이커 디스트리트라는 그 내부 프로젝트 명칭을 가지고 이제 그 구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느 지역을 갈 것이냐 서울 안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이 벤처들이 많이 모여있는 테헤란노도 당연히 고려를 했었고 그 대표적인 업무지구인 광화문 을지로지열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임팩트 비즈니스를 하는 창업가들이 세대적으로도 폭넓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임팩트 창업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때라서 대부분 20대, 30대 또는 이제 대학생 창업들이 줄을 잃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좀 적정한 가격에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차출 퇴근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특히 이제 지하철 2호선 접근성을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서울 전역의 부동산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이제 좀 후보군을 추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팀에서 2인 1조를 짜서 각 동네를 소위 말한 임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저는 이제 모든 동네를 다 다녔었는데요. 하필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많이 다녔던 몇몇 후보 중에서 이제 성수동에 갔을 때 사실 뭐 앞에 뭐 이런 논리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제 직감적으로 아 여긴가 보다라는 사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서울숲 공원 그리고 뭐 중랑천과 한강 같은 좀 자연환경이 아주 가까운 그 거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국은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스타트업분들 사실 거의 뭐 회사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실은 이제 그 회사가 위치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실 생활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매력적인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공원과 그런 강변이 가깝다라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사회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면 그 모인 지역의 어떤 문제 해결에 기여해서 그 지역이 뭔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수동은 이제 서울 시내에서 대표적인 경공업 지역이었고 사실 많은 공장과 물류창고들이 이제 서울시 외곽이나 이제 경기도로 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그런 경공업 지역이 세퇴하면서 범죄율이 늘어나는 어떤 슬럼 현상을 겪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조금이나마 이 문제에 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마지막에는 그 좀 포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혼자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루트 임팩트와 같은 비영리 지원기관뿐만 아니라 임팩트 투자사, 임팩트 액셀러레이터의 이 5개 회사가 처음부터 뜻을 모아서 성수동으로 가자 라는 이제 결정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운 좋게도 앞서 설명드렸던 5개 앵커 조직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관여되어 있었던 4개의 코워팅 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코워팅 스페이스를 만들면서 좀 더 이런 소셜벤처나 비영리 조직들 또는 이제 투자사 지원기관들을 모아보자 해서 사실 되게 초기에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을 좀 빠르게 성수동이라는 곳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오피스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사무 공간으로서의 역할만 있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교류, 어떤 그 앞서 말씀하신 어떤 창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해줬고요. 저 4개 그리고 이제 헬그라운드는 한 곳이 더 있어서 5곳이 실은 다 도보로 걸어서 5분, 많이 걸어야 한 7, 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안에서 그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그 커뮤니티 간에서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의 작은 지원기관 또는 투자사 중심으로 성수동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더니 그 성수동이 소재한 송동구를 시작으로 해서 중앙정부 지자체들이 성수동의 뭔가 이런 소셜벤처 또는 임팩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의 그 무브먼트에 가세를 해주었고요. 덕분에 더 많은 어떤 재정적인 예산 또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들이 가능해졌고 나중에 이제 이 성수동 커뮤니티가 조금 더 규모 있게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가 또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수동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과정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커뮤니티가 어떤 가치를 갖는가 저는 이제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경험을 많이 해왔는데 한번 그 의미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커뮤니티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뭔가 학술적으로 세련되게 정의는 못할 것 같았고 결론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커뮤니티 안에 있을 때와 커뮤니티 밖에 있을 때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스스로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을 텐데 그 차이가 결국 커뮤니티의 가치가 아닐까? 물론 긍정적인 경험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경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것의 총합이 결국은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가 갖는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놓고서 제가 어떤 가치가 있었다고 스스로 느끼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좀 유형을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성수성 임팩트 커뮤니티에 속해 있던 많은 창업자들 그리고 그 동료 구성원분들께서 훨씬 더 나랑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조직의 사람들, 회사 밖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훨씬 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만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모든 커뮤니티가 그렇듯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죠. 정보에서부터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더 자발적으로 공유했던 것 같고요. 재미있었던 건 이 커뮤니티가 점점 활성화되고 뭔가 보디가 좋은 커뮤니티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먼저 찾아오는 어떤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이제 대기업의 CSR이나 ESG일 수도 있고 정말 투자사들도 있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커뮤니티 위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에 소위 말하는 신뢰의 자산이 좀 더 축적이 됐던 것 같고 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훨씬 더 협력적으로 그 사회환경 변화를 만드는 시도들이 발생했습니다. 협력의 사례를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루트 임팩트가 참여했던 임팩트 커리어 W라는 사례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출산 육아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 이슈는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OECD 선진국 비디오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커뮤니티 안에 여러 조직들이 아까 팀플레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자 사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루트 임팩트는 커뮤니티 빌더로서 플레이어들을 모으고 이제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고요. 당시 위커넥트라는 스타트업이 여성 채용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채용을 담당하고 진저티 프로젝트라는 곳이 교육을 담당하고 재가가가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돌봄을 담당하고 그로잉 맘이 여성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생태계 밖에서 학계의 교수님들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여성 관련 주제를 가지고 기획기사, 연재기사를 미디어에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외에서 저희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하는 곳들과 연결하면서 해외랑도 지적자성을 교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 앞서서 커뮤니티가 성수정에 2014년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절이 2018년이었거든요. 4년 후에 과연 이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늦어지지 않았을까? 또는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동구,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최근에 이번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이현희 의원 통해서 지금 여가위원회로 발의가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어린이집을 모든 스타트업들, 소셜벤처의 임직원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약간 언감생심이었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한다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조직의 구성원들이 커리어를 지속하거나 회사의 대표들이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들도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생태계라는 것은 워낙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규모가 큰 이야기인데요. 이런 노력들을 저희 커뮤니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수동 커뮤니티에 있었던 당시에 임팩트 투자사들이 지난 정부에서 임팩트 펀드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실제 펀드를 조성하면서 하나씩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 얼라이언스라는 일종의 정책, 공공부문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여러 가지 제도나 법 개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성수동에 자칫 한정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중간의 커뮤니티 정원사로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회고하는 것으로 이제 맞춰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Q&A 때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앵커 조직 다섯 조직의 대표에게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것이 그래도 지금까지 오는데 성공 요인이었나라고 했을 때 조직들이 처음부터 잘 연대하고 협력했다. 그리고 민간 자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운과 때가 좋아서 마침 이 소셜 임팩트 분야가 성장했던 것도 이 성수동 커뮤니티가 잘 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안에 시작부터 다양성을 포용하는 어떤 개방적인 문화를 만들려고 다 같이 노력했던 것 그리고 성수동이라는 어떤 지역이 입지 특성상 좀 더 교류와 연결을 촉진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면 뭘 다르게 하고 싶어? 뭘 새롭게 할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너무 쫄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자산을 확보하면서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좀 더 생태계 차원에서의 고민도 같이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장기적인 헌신이 중요하다고 리더그룹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중간에 저희 먹고 사느라 약간 협력이 느슨해졌던 시기가 있고 그거에 대한 반성적인 목소리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수동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조금 더 협력적으로 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이런 회고 포인트들은 다음 10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저희가 잘 개선해 나가려고 이번 기회에 사실 뜻을 또 한 번 모으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허재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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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